네 안녕하세요 잉겨맨이에요 안녕하세요 미니보라에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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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실비실해 내 비실비실한 몸을 봐 아이고 온몸이 희청희청거리네 아무래도 우리는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되어야겠어 응 우리 지금 너무 마른 멸치들 같으니까 운동을 해서 그래 저 사람들처럼 몸짱이 되어보자 와 저 사람들 몸 엄청 큰 것 봐 그러니까 부러워 죽겠네 아 진짜 부럽다 아무래도 이건 몸짱이 되자 우리 자 몸짱 시작 시작 자 운동을 시작해볼까 우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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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돼 아 너무 힘들어 그래야지 우리 몸짱이 될 수 있어 우리 과연 몸짱이 될 수 있을까 글쎄 너는 몸짱이 되면 뭐 할 거야 나는 몸짱이 되면 사람들이 때리고 다닐 거야 뭐? 사람들을 때린다고? 지금 저 사람들이 왜 웅동하는 줄 알아? 아니 여기서 제일 큰 몸짱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한 대에 죽일 수 있어 너무 무서워 저기 사람들도 저 사람 운동하러 오는 거 보이지? 어 우리를 때리러 오는 걸 수도 있다고 그런 게 어딨어 힘을 키워서 좋은 데 있어야지 이 게임이 그래 근데 뭔가 몸이 커진 거 약간 살짝 커진 거 같기도 하고 어? 야 너 갑자기 왜 커졌지? 그래 이거 꾹 눌러야 돼 꾹 꾹 꾹 꾹 꾹 내가 지금 25번 했거든 이거 옆에 써있어 오 그렇네 26번 나는 야 이거 어 나 살짝 커졌어 뭔가 근육량이 좀 생겼는데요 여러분들 와 너 진짜 커졌어 이거 아이템을 사서 뭔가 금방 세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야 그건 런치 샐러드 런치라는데 이걸 먹어야겠어 나는 여러분들 캐시스템을 써서 금방 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런치를 먹어볼까 야 너 런치 드렁크 어 벌써 오 나 몸이 좀 커졌어 맛있는 걸 먹었더니 어 확실히 몸이 커지는구만 야 너 나보다 어쩌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너도 하나 사먹든가 아유 나 질 수 없다 맛있는 거 먹어야지 넌 비싼 거 먹어 아 야 비싼 거 먹을 거야 그래 나 말리지 마라 그래 뭔지 모르지만 이걸 해야겠어 뭘 산 거지 3번을 눌러봐 3번 3번을 누르고 오 뭐야 갑자기 네가 커졌어 뭐야 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방금 역시 현질이 짱이라고 뭐야 이게 갑자기 몸이 커졌어요 보라가 맛있는 걸 먹더니 어 양손으로 하는데요 어 나 먹는 거 안 사고 이거 운동기구 샀어 운동기구 샀다고 안되겠네 나도 운동기구 사야겠다 우와 나 진짜 커졌어 돈이 있을러나 모르겠네 아 돈이 있네요 다행히도 여러분들 저 부자에 현질했어요 또 아 너 진짜 와 우리 몸이 좀 좋아진 거 같지 않아 어 우리 그래도 완전 슈퍼모델인걸 이 정도면 어 근데 우리 좀 있잖아 응 몸만 길어진 느낌인걸 그러게 좀만 여러분들 더 열심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으쌰으쌰읍시다 여러분들 야 근데 너 진짜 어깨가 좀 넓어진 거 같애 그치 그치 나 뭔가 운동효과가 좀 있어 보니까 나는 어때 나는 좀 나도 좀 커진 거 같애? 어 좀 커졌다? 이거 멋있어졌는데 이거 아 아 아 여자 몸은 약간 길쭉길쭉해지고 어 남자 몸은 옆으로 좀 늘어나나봐 아 이걸 뭐지? 어 오 아 왜 때려 왜 때려 쏟아기 쏟아기 아 너 운동하더니 어 힘을 나한테 쓰는 거야 야 야 이 꼬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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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 꼬마이 왜 나 때려 얘 몰라 또 꼬마 녀석이 왜 나 때리냐 너 꼬마이 야 야 야 꼬마이 일루와 한번 뜨자는 거야 지금 한번 하자는 거야 부셨어 부셨어 내가 부셨어 뭐야 엉덩이나 하자 에 이게 강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렇게 때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야 너 뭐야 우와 야 나 누웠어 너 뭐하는 거야 누워서 누워서 운동할 수 있구나 어떻게 얘 앉았지 어 그냥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눕던데 음 이렇게 운동할 수 있구나 야 나 누워서 운동하니까 있어보여 그래 나도 누워서 운동해볼까 어 운동한다 운동한다 운동하기 시작했어 어 어 누워서 운동한다 어휴 편하게 운동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완전 편하게 운동한다 야 이거 좋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기구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운동량이 좀 늘었습니다 오 오늘 몸짱이 될 수 있겠군요 나는 어 뭐야 야 갑자기 때려 뭐야 너 왜이래 꿀꺼줘야 이상하게 너무한다 너무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접게 할 생각인가 봐 이 게임에서 아 진짜 이 꼬마애들 나 때리기 시작하는데 조심해 꼬마애들한테 질 수도 있어 아 넌 얄쎄 두리야 자 여러분들 이래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해보죠 좋았어 나는 몸짱이 되겠어 여러분들 아주 커다란 몸을 자랑하고 싶네요 아 여멘아 여멘아 응 내가 이기면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이기잖아 어 그건 내 몸이 커져 아 그래 어 아 그래요 지금 갑자기 내 옆에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하자는데 4명이 모였어 내 주위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 어 어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상대방을 죽여서도 빼줄 수 있다고 어 뭐야 와 이겼다 안 돼 이상한 애들이 나 때렸어 뭐야 쟤네 나 나 막 막고 그래 몇 분이 걸리더라도 난 운동을 하겠다 복수를 위해서 아까 날 괴롭히던 꼬마 셋 니네 내 운동하고서 너 바로 짓밟아버린다 내가 이 헬스장에 짱이 되겠어 나도 이 헬스장에 짱이 되고 싶어 좋았어 빨리 빨리 운동하자고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저랑 함께 푸시업 후 호 효 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여맨아 어 너 좋아하는 가수 있어? 좋아하는 가수? 나는 좋아하는 가수가 나 방탄소년단 좋아해 오 너도 아미니? 그래 나도 아미였어 오 오 방탄소년단 비가 그렇게 좋더라고 비 완전 잘생겼어 나는 지민이 완전 좋아 그래 지민이야 나야 얼굴은 지민이지만 내 마음은 여맨이지 와 솔직하다 나도 한 번 싸우러 갈까? 나도 한 번 싸우러 갈까? 아이 쪼그맨 날렸다 아 여러분들 어쨌든 웅독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보라 한 번 보러 가자 아 여맨아 여맨아 나 우와 우와 이거 봐봐 우와 미쳤다 이거 뭐야? 사람 맞아 이거? 여러분들 웅독을 얼마나 한 거예요? 와 저 사람 한 번 때려봐 여맨아 가볼게 내가 뭐야 쟤 뭐야 쟤 뭐죠? 저 사람 맞아? 손바닥에 나만 해 이거 맞아 우와 뭐야? 거대한 동상 같아 와 여러분 엄청 커요 너무 크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아요? 아 아 왜 쟤그맨한테 지는 걸까? 나는 더 큰데 나도 질 거 같아 아 우리 보라 어딨어 한 번 보자 보라야 보라야 너 거기서 너 싸움을 엄청 잘하는구나 어 나 두 명이나 눕혔어 그래?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있구나 보라야 너 엄청 거.. 우와 보라야 너 엉덩이가 실룩실룩해 이거 봐봐 봐봐봐 우와 왜 때려 왜 때려 여맨아 여자 뒷모습을 보는 건 실례라고 우와 너 진짜 몸이 좋아졌다 그치 나 완전 좋아졌지 오오 얘 뭐야 이 쪼그맨은 아 뭐야 쪼그미 아 이 쪼그미 빨리 혼내줘 쪼그미 쪼그미가 너무 쎄 근데 아 뭐야 웅동해도 소용없잖아 웅동안해 안돼 안돼 우리 하지 말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몸이 커지고 강해지는 헬스장 로블록스 맵을 해봤어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좋아요랑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안녕 안녕 안녕